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혜설입니다. 사실은 이거 The Future of Shopping에 대해서 올렸었는데요. 제가 어제 막 퇴근하고 급하게 워낙 많은 내용이라 후사닥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키고 보니까 제가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낸 거예요. 클리어링 보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하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 더군다나 마스크를 쓰니까 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 목이 많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제 귀에 너무 클리어링 보이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다시 찍습니다. 다시 찍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3월 11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혜설입니다. The Return of One-to-One Commerce 1대1 상거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이래로 이렇게 Such upheaver,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산업혁명 이래로 없었다. 이거죠. 쇼핑에 있어서. 이렇다고 헨리 트릭스라는 분이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코노미스트의 컬럼미스트인데요. 이코노미스트 컬럼 중에 슌페터라는 컬럼이 있거든요. 거기에 클랄미스트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나이키 얘기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1966년에 제프 존슨이란 사람이 있어요. 나이키's first ever full-time employee. 그 나이키의 최초 정식 직원이었던 그 제프 존슨이란 사람이요. 이게 이제 산타모니카에 있는 첫 번째 최초의 상점인데 그것이 Holy of Holies for Runners. 러너들한테는 Holy of Holies. 일종의 성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곳에 주자들의 사진이라든지 뭐 스니커 사진 막 그 상점에다 꽂아놓고요. 사람들의 그 신발 사이즈 다 파일로 보관해놓고 뭐 축하 카드도 보내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또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이 워낙 책을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달리기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이럴 때 읽을 만한 아주 그냥 러너들을 위한 읽을 만한 책들도 선반에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어떤 인주어링 특히 부상 같은 거 당했을 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분을 그렇게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1대 1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이디 오닐이라는 사람이 Head of Nike's Consumer and Marketplace Division 그 나이키의 그 마케팅 부분 그러니까 소비자 시장 부문 회장인 하이디 오닐 여자분인데요. 이분에게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분이 굿범 아주 그냥 전율을 했답니다. 이제 옛날 일이 생각났던 거죠. 옛날에 주자들한테 일일이 다 Fit or One Runner at a time 신발을 다 시켜줬던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일구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애썼던 그때가 이제 회상이 되면서 이제 전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키는 나이키는요. 나이키는 수십 년 동안 Rapid Expansion of Wholesale Business 아주 다량 판매의 그 다량 판매 사업의 Rapid Expansion 급속한 확장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1대 1 커스터머와의 관계에 그 인티머시 친밀성을 복구하진 않았습니다. 친밀성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량 산업 대량 생산에 중점을 뒀죠. 그러나 Since 2017 2017년도부터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Direct Consumer D2C라고 하는데 D2C Direct Consumer 이렇게 소비자 직접 판매 기업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 레벤니 총수익의 40%를 이렇게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DTC가 소비자 직접 판매로 인해서 나이키 수입의 40% 총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제프 존슨처럼 제프 존슨 이 사람처럼 이렇게 뭐 일일이 카드 보내서 그런 거냐 아니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 때문에 디지털 테크놀로지 때문에 이렇게 1대1의 산업을 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1 to 1 1 to 1은요 It shortened for today's upheaval in the world of shopping 이 지금 현재의 쇼핑 세계의 격변을 한마디로 shorten 말해라 그러면 그게 1 to 1인 거예요. 1 to 1 그런데 이 1 to 1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때문에 가능하느냐 예를 들면 소셜 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앱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using trillion of gigabytes of data 수조의 그 기가바이트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이 매니팩추러들은요 생산자들은 what customer want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be delivered direct to the doorstep 소비자의 doorstep 아주 현관 문 앞까지 물건을 탁 딜리버 할 수 있는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 옛날의 traditional middleman 옛날의 전통적인 유통업자 미들맨 중간에 유통업자들은 스퀴즈다웃 빙 스퀴즈다웃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빨리 빨리 그리고 이제 그런 데다가 사실은 이 코비드 나인틴 그저 팬데믹 그냥 코로나19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모르게 유별 떠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쩜 그렇게 세상을 바꿔놓는지 이 코비드 나인틴 때문에요 이런 현상들이 더 비서블 가시화됐다 라고 합니다. 락다운 앤 소셜 디스턴씩 메저 락다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조치로 인해서 이런 와중에 아미트 브릭스 앤 모터 리테일러 이 사람들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이게 벽돌하고 이렇게 진짜 매장 있잖아요. 그 매장 그 업자들 매장을 가진 자영업자들은 went bust in drops 완전 줄도산을 했습니다. 언제? 바로 작년에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그리고 이거의 트렌드는 continuing along 트렌드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반면에 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thrived 아주 권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이거 2020년에 in the fourth quarter 4분기 최초로 5분기별 수익이 100빌리언 달러 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1조 아니 1천억 달러 가 넘었대요. 아마존만 그랬냐? Chinese e-commerce giant 중국의 그죠 전자상거래 그의 그 기업의 share price 주가가 doubled and even tripled 두 배 또는 세 배 가 된 거죠. 아 그러니 참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빨리 과시화가 된 거죠. D2C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아주 플로리시 했다라고 합니다. 번성을 했습니다. 소비자 그 다이렉트 직접 연결하는 거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직접 판매가 번성했는데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경우는요 hit a target target을 벌써 목표치를 달성했대요. 원래는 set for 2023 2023년에 달성하기로 set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그게 벌써 달성을 했대요. 2023년까지 어떻게 목표가 뭐였냐면 selling 30% of its goods 온라인으로 상품의 30%를 팔겠다라는 것을 벌써 했다라고 합니다. 달성 그리고 over the past year 작년에 70 million people 7천만 명이요. 일종의 그 멤버 멤버 가입을 했대요. 제가 나이키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 멤버 그 앱에 나이키 멤버가 되는 게 있나봐요. 우량 고객 되는 그런 게 있나봐요. 그 멤버에 가입한 사람도 7천만 명이 넘고요. 이로써 토탈 250 million people 2억 5천만 명이 벌써 나이키 멤버가 됐습니다. 멤버 그러니 나이키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앱을 통해서 offering everything 나이키가 프리러닝 안내에서 요즘은 스니커 밴딩 머신 스니커 스더 밴딩 머신 에서 자판기 에서 뽑아서 쓰는데 이런 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앱을 앱을 통해서 많은 걸 제공하니까 그 앱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우량 우수 고객과 나이키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슈퍼마켓은 still 5 years away. 아 5년 정도는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슈퍼마켓이 아 그래가지고서는 5년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을 했었던 슈퍼마켓이 보니까 Grandparents were mastering the dark art of ordering groceries and booking slot Grandparents 이 노인네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 ordering groceries 이게 식료품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booking slot 언제 갖다 달라 예약 서비스까지 하는 거예요. 예약 배송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는 있는 거예요. 이 노인네들이 그죠? dark art 이 dark art 에 정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dark art 라는 것은 그냥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마법? 그래서 그냥 좀 재밌으라고 쓴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dark art 를 마스터링하고 있는 거죠. 아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슈퍼마켓에서 보니까 벌써 이 분들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을 아 그리고 오카도라는 영국의 그 슈퍼마켓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게 아마존 킬러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슈퍼마켓이 오카도예요. 오카도 원래는 아보카도 아보카도의 오카도로 이제 한 건데 기술 혁신을 통해서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대요. 우리나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마켓 컬링 같은 건가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매장 하나 없이 트럭과 웹사이트만으로 신선한 온라인 그 제품을 막 온라인으로 파는 슈퍼마켓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신속하게 배달 그래 뭐 1100대의 자동화 로봇이 5분만에 주문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금방 물르는데 아보카도 금방 물르는 것도 신선하게 보낼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오카도 아니 오카도 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다라고 해요. 근데 이 오카도가 영국에 있는 건데 한동안 이거 사이버어택 당한 게 아닌가 이거 저기 뭐야 사이버 공격 당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가 락다운 동안에 수요가 아주 급증을 급속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이거 사이버어택 당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e-commerce explosion does not halor the death of the physical store e-commerce의 확장이 완전 폭발적인 증가가 전자상거래의 증가가 physical store 일반 우리가 아는 그 매장 매장의 죽음을 구하나 죽음을 알려주는 건가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경우는요 flagship 스토어를 열었대요. flagship 인터랙티브 스토어 flagship 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유명 그 유명 패션거리에 예를 들면 파리에 무슨 샤넬 매장 어디에 루이비통 매장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상징적인 상징적인 매장 그걸 이제 flagship 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키가 파리스 샹들리제 엘라스티일 작년에 파리에 샹들리제에 flagship 인터랙티브 스토어를 개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코로나 시대 어차피 코로나가 스테인드 이제 좀 잦아들면 이 커머스의 성장이 모더레이트 멈추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말했듯이 이렇게 번스타인의 마크 슈믹 이란 사람이 말했듯이요 제네레이션 오브 쇼퍼러스 머슬 메모리스 워낫 배내시 오버나이트 이 쇼핑하는 사람들의 수도에 걸쳐 내려온 쇼핑객들의 근육기억 근육기억 쇼핑을 했던 근육기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왔던 게 있는데 금방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드리븐 쇼핑 언덕 피벌 이즈 언스톱 어버 데이터 자 데이터 드리븐 제가 왜 확인을 해봤냐면요 사실 아까 공강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후딱 하나 찍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녹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녹음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지금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드리븐 쇼핑 업히벌 이렇게 데이터에 근거한 쇼핑의 대변동은 unstoppable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스토어하고 일반 매장하고 디지털 쇼핑 어떤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 이것이 서로 아주 seamlessly 아주 원활하게 인터렉트 서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그냥 가게 오픈해서 광고도 막 그 앞에서 여러가지 광고 전단지도 뿌리고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디지털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같이 이제 병행을 서로 상호 작용을 할테니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에 온라인 광고가 되게 더 정교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광고가 탁탁탁 하잖아요 요즘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디스트럽트 마케팅 마케팅도 전면 개편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경우가요 예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나이키가 앱이나 인터랙티브 샵 가게도 인터랙티브 서로 상호 작용하는 그런 어떤 샵을 통해서 완전 리얼 데이터 리얼타임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뭐 길거리 다 돌아다니고 있는 나이키 그 사람들의 리얼 데이터를 다 받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앱 그 앱 트래픽에 요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진다 그러면 바로 produced new yoga gear 다른 요가 상품을 생산하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쇼핑에 여러가지 그 혁명들이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 지는데요 한번 그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revolutionary days 를 보겠습니다 그 a history of shopping 이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구요 우리나라의 그 번역이 안된 것 같은데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1960년대에 the first retail revolution 최초의 그 소매 혁명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요 elizabethan era elizabeth 시대에 발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영국 책이니까 자 그때 옛날에는 그 그 옛날에는 그 16세기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16세기에 elizabeth 시대에 장인과 고객과 1대 1로 원 투 원이었던 것이 어느 날 그 다른 사람의 제품을 들여와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의 제품을 들여와서 팔은 거에요 그래서 그 판 markup 이윤을 얻는 거 이런 최초의 상점이 elizabeth 시대에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첫번째 revolution 두번째 revolution은요 industrial revolution 이에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이제 리테일 트랜스포메이션의 두번째 인데요 이때 누가 이제 공장에 많이 공장 제품들이 있잖아요 워킹클래스가 있죠 노동자들이 에 이제 돈을 벌었어요 노동계급이 돈을 벌어서 노동계급이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된거죠 그리고 공장에서 막 찍어내니까 mass production sport mass consumption 아주 다량 대량 생산이 대량 소비를 뒷받쳐 주는 그런 시대였죠 이게 두번째 소매업의 변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번째 변신의 시기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the third retail revolution이요 digital age에요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는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얼마 전만 생각해도 공장에서 이제 생산자가 물건을 딱 만들어요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서 여기는 몇개 만들고 여기는 몇개 만들고 해서 쫙 내리잖아요 그게 푸쉬 시스템이에요 프로듀서의 푸쉬 시스템 풀 시스템은 어떤거냐 하면은 이제 푸쉬 시스템이 사람들한테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거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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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면 풀 시스템은 이거 만들어서 팔아주세요 이거 만들어 이거 파세요 저거 파세요 이게 아래서 아래서 위를 잡아당기는 그 시스템이 풀 시스템인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스템이겠어요 푸쉬 시스템이 아니라 아래서 이거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만드는 풀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 그 쇼핑의 revolution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세기 같은 경우는요 20세기에 들었으면서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the commandering chip of commerce 이 상 그 그 commerce in commandering 이 chip 그러니까는 최고 사령관 제조 최고 사령관 상거래의 commerce 상거래의 최고 사령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리테일러와 그 다음에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manufacturer 생산자와 판매자가 최고 사령관이었다 라면 지금은 today is customer who is in charge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은 customer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너무 많아요 너무 길어요 이거 자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디지털 시대로 그런데 웨스트 서양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러한 변동이 너무 불안해요 trepidation 입니다 trepidation 이에요 왜냐하면은 어 준비가 안 됐어요 retail infrastructure 가요 디지털 시대의 age 에 맞게 not built built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거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real retail space for person 1인당 소매 공간 1인당 소매 공간이 영국의 3배 중국의 6배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에서 아 이렇게 8,700개의 스토어가 last year closed 닫았구요 문 닫았구요 그 다음에 브리튼 에서는요 16,000 스토어가 문을 닫았구요 18만 3천 개의 소매 직업이 were lost 없어졌다 라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어떻게 사나요 자 그 다음 네 중요한 문장 나옵니다 페이스 나이키 comma one of the worst heat sectors has been clothing and food wear 페이스 나이키 그러면 이게 뭔 말일까요 페이스 나이키 페이스가 페이스메이커 페이스가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나이키 에게는 페이스한 일이지만 안 된 일이지만 나이키 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장 worst heat sector 아주 타격을 받은 그 분야 중에 하나가 clothing과 food wear 의류와 신발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서양은 그래요 근데 아시아는 어떠냐 아시아 이즈버런스 아주 꼬안깁니다 특히 차이나 차이나의 e커머스 차이나가 e커머스 전자상거래를 이제 시작하는 것 채택한 것은 아주 잘나가고 있죠 그러니 어 미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중국이 어떻게 그 e커머스 전자상거래가 가능 아주 급속도로 가능하게 됐냐면요 서양은 이제 무서워 하는 반면에 차이나 같은 경우는 자 Eubiquity of Smartphones 여기저기 스마트폰이 Eubiquity 사방에 다 있구요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빅시티스 이외 큰 도시 바깥을 나가면 attractive 쇼핑센터 제대로 가고 싶은 그런 쇼핑센터가 shortage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리고 high urban density 그 아주 대도시의 인구 밀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면 cut the cost of delivery 배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거죠 이런게 이런 걸로 인하여 아주 차이나의 e커머스는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처럼 some chinese tech firm 그 차이나의 그 기술 기업이요 이걸 이용해요 advantage of taking advantage of people's digital retail 사람들의 그 디지털 보존 자료 사람들이 어디가나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런 보존 자료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얄밉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중국이 등치 컸을 때 우리나라한테 잘해줬으면 좀 덜 얄미울텐데 중국이 힘쎄을 때 우리나라 조그만한 우리나라를 엄청 괴롭혔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겁납니다 등치 큰 중국이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좀 겁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이나에서 조차도 이제 이런 그 e커머스가 아주 성화하고 있는 차이나에서 조차도 이런 not to lip lock of store lip lock 그러면 이렇게 모두 엎드려 있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등목탁이 이렇게 팔짝 뛰는 거 있잖아요 사람 애들 어렸을 때 노는 거 차이나에서 조차도 이렇게 가게에 상점을 뛰어넘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닌 거죠 상점을 완전히 없애는 게 그 목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차이나의 알리바바도 이제 슈퍼마켓에서 무인매장과 동영상 홍보 같은 막 디지털 광고 하면서 아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도 그 지역에 있는 상점과 연결을 해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많으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이건 요금이 잘 돼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동양이든 서양이든지 간에 The amalgamation of the offline and online world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계의 amalgamation amalgamation 그 절합?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의 합병 그죠? 온라인 세상도 있고 오프라인 세상도 있잖아 이걸 합병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옴니채널이라고 합니다 옴니채널 이 트렌드예요 Future will be both online and offline 미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 있다라고 합니다 옴니채널이라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이런 다양한 경로를 서로 막 넘나들면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이게 옴니채널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온라인도 되고 오프라인도 되고 서로 막 넘나들면서 하니 고객들은 소비자는 좋겠죠 그래서 컨스머한테는 베네핏이 아주 오비어스 합니다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은 분명합니다 근데 누가 힘들겠어요? 리테일러! 그죠?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가 The challenges are immense 소매업자가 헤쳐나가야 될 챌린지 도전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게만 하면 되고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양쪽을 다 넘나든다고 하니 자 코스트 오브 데어 스토어 가게 유지 비용도 들어야 되죠 디지털 렌트 디지털 임대비용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채널에서 굿 하이 업 잘 보이게 하려면 아무래도 디지털 임대비용도 막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문제는 렌트 리턴 리턴 debt now 코스트 리테일러 more than 1 trillion dollars 글로벌이 하루에 이 반품비용이 세계적으로 글로벌이하게 매년 1조 달러의 반품비용을 리테일러들이 소매업자들이 판매업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struggle will be to find a way to make omni 채널 more profitable 그럼 이 난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난제는 make omni 채널 omni 채널을 more profitable 더욱 profitable 수익성을 높게끔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난제죠 그렇게 찾아야 합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찾지 이걸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개척되지 않은 그 시장의 규모가 되게 크다는 거에요 The sheer size of the market left to conquer 정복되지 않은 규모의 시장이 규모가 커서 omni 채널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lucrative 할 수 있다랍니다 수익성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there are tens of trillion of dollars of extra spending left to battle over 아직 battle over 개척되지 않은 시장의 규모가 trillions of dollars 수십조 달러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아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is behemoth behemoth 들어보셨죠 거대 기업들 거대 진짜 등치 큰 것들이 지네가 다 먹으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죠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곳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will hog the bark of that 그 시장의 상당 부분을 hog 그러면 돼지가 막 꽉꽉 먹는 거거든요 다 먹어 치울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이제 다른 그 수발주자들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대 기업들이 아 시장의 대부분을 이거 다 먹어 치우진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concerns are already growing 팽배해 있다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어 다했나 어머 잠깐만요 아 다했네요 어머 다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이 아 COVID-19 팬데믹의 와중에 그죠 가게는 셧 문을 다 닫죠 아주 그냥 아마존 딜리버리에 의한 그런 물건들이 다 도어 스톱에 쌓여 있죠 아 이러면 이거 디지털 디스토피아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디지털 유토피아도 아니고 디지털 때문에 다 사람들 다 못 사는 그런 디지털 디스토피아의 시대로 가는 건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올드 에이지 올드 에이지 올드 롤 가게의 옛날에 그 어떤 그 역할을 보면은 가게라는 것이 상점이라는 것이 꼭 물건 사고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소셜 인테렉션도 일어나고요 사회적 상호작용도 일어나고 반털 어떤 정감어린 농담도 주고 받아주고 수커라는 어떤 어떤 도움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게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디지털 디스토피아 아니야 디지털로 인한 완전히 그런 상막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too pessimistic 하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아 이티너런트 패들러스 멀첸트 푸드스토어 크래프트 세일즈 페이퍼 앤 쇼퍼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있다라는 거죠 아르바이트 인 뉴 폼 비록 그 시장의 형태가 변했다 할지라도 어떤 행상인이라든지 메르천트 어떤 상인 푸드스토어 어떤 노점 크래프트 장인이나 공방 세일즈 퍼센 판매인 쇼핑객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The biggest difference will be the marketplace the digital architecture dominated by the tech giant that in future will underpin our urge to 스프러지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건 가장 큰 차이는 시장 시장이라는 거죠 대기업이 독점한 디지털 아키텍처 디지털 아키텍처 이것이 이제 달라지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디지털 아키텍처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미래의 과시욕을 바쳐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아주 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세 번 얘기해 세 번 첫 번째는 한 거 올렸더니 뭐 클리어링 보이스 아이고 종두쳤네 지금 클리어링 보이스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녹음이 안 돼 있고 이제 세 번째 이거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자세한 사항은 여기 크리스 앤 수 여기 들어가시면 네이버 블로그 아주 자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아 재밌는 글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곧 새학기라 좀 바빴거든요 다른 그 흥미로운 좀 짧은 걸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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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